될 수 있으면 중립에 중립에서는 어떻게 차량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를 반드시 체결하고 고인목도 받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중립 상태 그리고 시동을 걸어놓은 공회전 상태에서 점검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비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 문제입니다. 자,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 장치죠. 얘는 어떤 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것인가. 배출가스를 왜 출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흙기 쪽으로 환원시킨다? 뭐 때문에? 오로지 온도를 떨어뜨려서 엔진이 연소가 잘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출력이 떨어짐에도 연비가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눈물을 머금고 배출가스 중에 일부를 흙기 쪽으로 돌리는 이유는 오로지 뭘 줄이기 위해서? 고온에서 많이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여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답 NOX입니다. 문제 괜찮습니다. 쉽네요. 자, 디젤 기관의 노크 방지책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디젤 엔진에서는 노크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착화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디젤의 연소 과정을 다시 4단계로 나타낸다면 착화 직후. 첫 번째, 착화 지연 기간. 이 착화 지연 기간이 디젤의 노크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했어요. 왜?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착화가 늦게 되고 늦어지게 되고 늦어졌다가 갑자기 불이 붙는 순간, 스스로 불이 붙는 순간 순간적으로 폭발력이 올라가는데 한꺼번에 확 커진다 했잖아요. 거기서 진동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착화 지연을 막아야 되죠. 디젤 엔진에서 노킹을 줄이려면. 그러면 착화 지연을 막는 방법이 뭔데? 압축 압력을 어떻게 한다? 높여야지만 스스로 불이 잘 붙겠죠. 착화 지연이 안 생길 겁니다. 흡기온도 높여야 됩니다. 세탄가 높은 연료, 좋은 연료 써줘야죠. 그래서 착화 지연을 막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실린대 벽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여야지만 어떻게 한다? 착화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4번 나왔네요. 바로 정답을 얘기했네요. 착화 지연을 어떻게 한다? 짧게 한다. 여기까지 정답인 거죠. 4번입니다. 조향장치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조향장치는 주행할 때 어느 정도의 충격을 감안할 수,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핸들이 조작력이 빨라야 한다. 핸들 조작할 때 빨리빨리 조작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도 조작력이 그렇게 조작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죠. 자, 봅시다. 조향 조작이 주행 중 발생되는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강하게 탕 쳐가지고 올라왔을 때 가역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노면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그 충격이 핸들에 너무 고스란히 전해져서 핸들을 놓칠 정도로까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